고고 고고싱 고고싱 안녕하세요 제스카입니다 오늘 한치 무회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 오늘 머리에 힘을 좀 주시고 헤어스타일에 오늘 너무 fresh 오우, 너무 fresh 오우, 네네네 한치, 한치 회 너무 좋아요 한치, 물회 아직 모르는 요기도 오늘 처음지 오우, 진짜 오우, 진짜, 진짜, 진짜 어떻게 몰라요 한치 물회에 들어가는 재료만 소개할게요 오케이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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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 oh my god 멸치 이게 뭐야? 한치 한치 아, 한치 이래, 이래 아, 갑자기 멸치 얘기가 나오나 이름이 약간 미나리 아, 미나리 너무 좋아요 아, 미나리 하고 오케이 하고 양파 갠잎 고춧가루 고추장 지금 한치가 제철이기 때문에 진짜 하고 오이 하고 마늘 후, 재료 많이 있어요 아, 고기 사람 아, 고기 사람 아, 나라 아, 나라 고기 사람 문고기 사람 아니에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육시, 육시 아, 저 눈을 보고서 눈 마주치면 안 돼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눈을 마주치면 안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황가, 황가 쏘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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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훗니 허니 허니 만. 아, 남편 부르는 건가요? 그렇죠. 후니 오우 호랑 졸렁 짜 forms 아 진짜 아마도 저는 베지테리언이에요. 아마도. My heart.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갑자기 채식주의자라고 하십니다. Nailed it. Seriously. Yeah. It moved. It really did. Did you see that? It moved.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움직였다고. Oh, 깨끗하게 잘한다. 감사합니다. He's really nice. Yeah, yeah. 항상, honey, honey. And 항상, always help me. 항상, he always help me. Yeah. He's a tough guy. Tough guy. Okay, here we go. All right. Step one. I'm going to do, like, a 양념 situation. 고추장. This is half spoon. You're, like, very spicy, yeah? Honey. How much do you put in the pot? I really don't know. Now, now, now. I'm going to do, like, a little bit more. Taste check. 혹시... 다시... Because money, too... Money can't change. 조금 can't change. Yeah. Okay, here we go. Do you have to put a lot of oil? Yes, it's a lot. Yes, it's a lot. When I'm young, I'm hungry. I'm hungry. It's natural. I'm hungry. Mmm. The oil season is coming. We're going to have to change. I have to... Like this. I don't have a hand. Because I have a hand. I don't have a hand. Oh, no. I don't have a hand. Okay. It's a little bit. It's delicious. But it's a little... Pouring. 심심해요. Tastes 심심해요. Saida. It's saida. Saida? Saida. Sa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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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약간 단맛도 나고. 너무 많이 넣은 눈 아닌가요? 아니, 아니, 저런 거는 맛치 않아요. 단맛이 좀 나야 하니까 좀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It's good. Okay. All right. This is... 우리... 우리 할머니. 옆집 할머니. 하고 할머니다. 아, 예전에 저런 거 나오셨던 한 분이시죠? 우리... 에피소드 1 고기 국수 레시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This is 고기 국수 레시피. 너무 맛있었어요. 요리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하고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 계시카가 살기도 하고. 너무 고맙죠. 할머니 혼자 사는 데 와서 좀 옆에서 좀 도움도 되고 우리가 집에 없기 때문에 옆에서는 든든해요. 아저씨도 잘해주시고 조금만 뭐 할머니가 뭐 필요하다 하면 말 안 해도 와서 잘 도와드려요. 우리로서는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에서 한치 몰래 한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입맛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모으니깐 어때요. 맛 있을 것 같고 어떤 것 같고. 맛 맛 조카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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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잘 말라. 아우. 관도 잘 먹고 맛있는데요. 아이고 맛있다.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바로 드세요. 아침에 같이 드세요. 딱inek이 드세요. 아무것도 도와서.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잘했어. 우리 손지라 손지. 우리 손지라 손지 같아. 이제야 남들과는 나를 봐봐. 진짜. 삼시물레 만들어가고 고생하셨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Thank you. 전에 해본 적 없는데 왜 오늘 요리가 제일 맛있게 된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I... before... 오늘도 성공했다. 아싸.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